평범한 주부도 셰프로 변신시켜주는 주방의 신청명 360도 회전 칼날 주부 셰프 다기능 나이프 누르고 때리고 손목 많이 쓰는 일자형 칼날 힘드셨죠? 살살 밀어만 주세요 360도로 회전하는 칼날이 쓱 밀어만 주면 되니까 칼질이 정말 쉬워집니다 토막내기 편썰기 다지기까지 가뿐하게 두껍게 얇게 두께 조절도 내 맘대로 긴 김밥 재료도 스무스하게 단번에 오이는 속 시원하게 애호박도 단번에 대파나 보초도 쓱싹쓱싹 물들기 쉬운 단무지나 김치도 깔끔하게 뜨거운 피자나 떡 썰기도 손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동그란 피자 도우는 예쁘게 싹 돌려주고 긴 달걀 지단이나 어묵도 끊어지지 않고 한 번에 칼날에 쩍쩍 달라붙는다고요? 360도 호전 칼날이 자동으로 떨어뜨려주니까 인절미도 칼에 쩍쩍 달라붙을 걱정 NO! 잠깐! 원터치 칼날 고정 버튼! 원터치 칼날 고정 버튼을 누르면 각종 야채를 한 번에 닫힐 때 고기 닫힐 때 아이들 이유식 만들 때도 간단하게 칼질 끝! 위생적이고 튼튼한 스테인리스 체질! 녹슬 걱정 없으니까 흐르는 물에 씻어도 사용 후에 칼집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 우리의 품격을 높여줄 360도 회전 칼날! 주부 셰프 다기능 라이프! 하나에 하나 더! 2개 한 세트! 29,800원!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주방의 신혁명! 360도 회전 칼날! 주부 셰프 다기능 라이프!